먹어? 응? 물론 먹어 아 맛있네 얌이? 얌이 얌이 언니는 무슨 생각해? 어 나는 그냥 별 하늘에서 반짝거리는 생각인데 반짝거리는 거? 맨날 반짝반짝하는 것 같아 아니야 다른것도 생각할 수 있어 어떤거? 아빠는 엄마 야영이에요 그래? 응 아빠 일하러 갔을때 아빠 생각했어? 어! 진짜 생각나거든요? 아 그랬어? 응! 어떤 생각했어? 너 이렇게는 아빠 일하러 갔대 나한테 그래 나한테 뭘 보여주는 거 같아 몰라 꿈에서 뭘 보여주는 거 생각해? 아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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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서 뭐 보여주는 사진들 보여주는 거 생각했는데 아! 그런 것만 생각했어? 응 그래 알았어 생각 많이 해 맛있어? 아 뜨거워 따가워? 응 왜? 뜨거워? 안 뜨거워? 맛있어? 아니 뜨거워 맛있어? 응 아니 뜨거워 아 언니 뜨거워 뜨거워 만져주면 응 안 뜨거워 얼른 맘만 먹어 이건 차가운데 응 예언이 얼른 맘만 먹어 엄마 아빠 이거 차가운데 응 차가워 이거 차가워 응 응 아빠 이거 차가워 차가워 만져봐 응 알았어요 outro ? 어쩐 planeta 행복 행복 행복